용서야에 나와요, 만화측에서. 썸블 스웨이크샷이라고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. 정말로요. 중요한 건 큐롤을 두 개를 사용해서 한 번에 찍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. 따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? 따로 하는 게 아니고. 자, 과연 본인이 설명한 그림대로 말도 안 되는 거야. 보여줄지! 이게 서로 다른 당점을 줘야 되잖아요. 난이도가 굉장히 있습니다. 형 지금 한 방에 찍을 때. 찍을 때. 저게? 에? 에이? 갑니다. 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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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연. 치고 들어가죠. 투고 들어가죠. 투고 들어가죠. 타이! 치고 들어가죠. 투고 들어가죠. 투고 가자! 우와, 대박이다. 우와 우와 우와. 이게 마술 당구다. 이야 잘 뻗쳐서 자! 자! 연지선 좋지 않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놀라운 묘기 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어떤 묘기입니까?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여기 있는 5개의 공을 5개의 Q대로 동시에 친 후에 그 공이 점프슛이 되어서 이쪽 편 펜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한 말이 안 되지 그러면 한 손가락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5개를 친다는 거는 이건 신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안 돼요 당구장에서 이렇게 5개의 Q대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? 사장님한테 욕먹죠 갖다 놓으라고 사장님한테 혼납니다 한 당구대에 둘에 오! 잡았어! 여러분 잡았어요 말도 안 돼! 엄지와 검지 사이에 두 개! 야 이게 끄는지 야 전설 속의 울버린샷 오! 회 안 받아요 잘 받아야 돼 아 이걸 딱 잡았어 지금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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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두 개는 손가락으로 못 꼈어요 자 과연! 설마 설마 이게 움직이는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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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수 씨 왜 안절불전 못하고 있어요? 사실 저도 당구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 세계적인 고수를 만나니까 솔직히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정말 흥분이 되고 네 너무 긴장이 됩니다 사실 지금 했던 기술 같은 거 막 좀 배워보고 싶어요 힘들 때 한번 나와보세요 오! 오! 당첨 플리스 여기 아 당첨 오케이 센터 센터 슛 슛 슛 슛 자 변기수 할게 정기수 어느 정도 점프가 나와야 되거든요 멋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기수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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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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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명이고 개인기인데 도전해보고 싶은 개인기가 있습니까? 이 행동을 제가 스페인처럼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시간이 세계 신기록이 26초인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오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26초가 안들어갑니까? 손으로 하면 안들어갑니다 손으로 하면 시간 한번 재보세요 네 손으로 한번 재볼게요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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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4 5 6 7 8 9 땡 손으로 돌리면 되면 9초 지금 현재 기록이 26초인데요 스타킹에서 그 26초를 비공식이지만 그 기록을 갈아치워 발휘했답니다 26초였습니다 26초였습니다 자 봐요 와우 이거 안보지 자 와우 이거 안보지 와 스피인 봐 스피인 돌고 있는거에요? 돌고 있는거에요 여러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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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 있어요 시간이 지금 아니야 아니야 돌고 있어요 멈춘게 아니에요 돌고 있는거에요 너무 빨라서 점이 안보이는거에요 기록이 깨지기를 바라면서 와우 힘이 힘이 이야 장난아니에요 점이 안보여요 현재 세계로 26초인데요 자 26초는 지나가고 25 세계로 지나갔습니다 이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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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석